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 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번호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매물의 위치는 영상에 표시한 곳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학구는 번호초등학교가 도보로 9분거리이며 상록중학교도 도보로 9분거리에 있습니다. 디자인문화고등학교가 3분거리에 있으며 상록고등학교도 3분거리에 있는 학교가 모여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로는 도보 2분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노선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놓겠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거래 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신축 빌라를 많이 보고 다녔지만 이 빌라만큼 디자인이 이쁜 빌라는 오랜만입니다. 개인 취향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깔끔한 분위기의 집이었답니다. 연식이 얼마되지 않아 관리상태도 너무 좋았습니다. 북향이지만 반사광으로 인해 꽤 환한 채광이 있는 집이었답니다. 바닥마루는 헤링본 스타일로 꾸며놓아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는 빌라였습니다. 비앙코 무늬의 타일과 금색 악세사리가 어우러져 정말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곰팡이 하나 없이 깔끔한 욕실이었답니다. 고장난 곳도 없고 욕실에 필요한 욕실 기구들은 빠짐없이 부착되어 있네요. 첫번째 작은 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이 아주 깔끔했으며 크기도 적당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구경해보겠습니다. 거실관은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아일랜드 식탁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한 대밖에 배치하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발코니가 두 개이니 이쪽에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발코니가 달려있는 두번째 작은 방입니다. 역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어 따로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발코니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양쪽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뒤쪽으로 발코니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주방용품이나 식자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시면 딱 좋을 듯하네요. 저희 왕부동산에는 광고를 하지 못한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해주시면 마음에 드는 집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을 구경해보겠습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관리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 부동산은 안산에 있는 빌라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부동산입니다. 집을 팔고 싶을 때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중개해드리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산시 상독구 본호동에 위치한 준신축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축빌라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준신축빌라도 괜찮답니다. 실물을 구경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